네 안녕하십니까 iws 시청자 여러분 둘째 넷째 격주 월요일 1시에 진행되는 족종신균의 가요가 좋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가수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또 황지환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아주 틈직하시고 멋지신 그런 가수님이시죠 자 우리 황지환 회장님께서 철곡 으로 백마강을 불러주실 겁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백마강 주십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마강에 고요한 닭마강에 고요한 닭마강에 고요한 닭마강에 고요한 닭마강은 고란사의 종소리가 들려오면 こ고 간장 찢어지는 백்박 не tickomy 날 깨 jednak 바úde 알았습니다 백 yelling 간빡 하고 남 perseverance 내가 뭐가 풍러 보안 삼촌 풍요루 , 전과 고생 매진 이별 몸을 맺혀 굴며 개백양보삼청인은 님사란 그 은하구나 아 고천결사 기르래 늘 항상 뻔해서 둘러보자 삼촌뿐요 두 번째 곡은 고향역을 신청하셨어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쯤 고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고향이라면 항상 따뜻하죠. 마음의 고향 또 자기가 태어난 고향 고향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황지연 가수님의 목소리로 고향역 이어지겠습니다. 고향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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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니 손잡고 고갱말로 하루 멀어서 갈게 흰머리 날리면서 하루 멀어서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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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지나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철타야 멀리 가더니 세 번째는 그는 나의 사랑 이 자의 마음을 그리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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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